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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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원 다 모였나요? 네, 전원 모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DH313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객실 사무장 양주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AG 주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AG 김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AL 지수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YBR 윤영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CL 송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YCG 성지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코노미클래스 부사무장으로 차동희 씨가 조인되셨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건 뭐야?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쩐대? 오늘도 마틴바 듀티에서 각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퍼스트 클래스에 오늘 DOP님 탑승 예정입니다. 회장님이야? 퍼스트 클래스 담당자들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차도희 씨도 이전에 DOP님 모셨던 경험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코노미클래스 서비스 다 끝나시면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에 좀 같이 동참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P도 누구야? 그런데 도희 씨? 저요? 어, 어떡하지? 걸린 거야? 아는 건가? 늘 완벽했던 우리 도희 씨가 오늘 어퓨어런스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네요. 오늘 만우절 아니죠? 고마워요, 도희 씨. 이렇게 웃게 해줘서. 그렇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는 항상 깔끔하고 완벽한 어퓨어런스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진짜. 아, 이거? 아, 나 참 맨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합동 브리핑실로 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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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